안녕하세요. 2025년도 임용시험 대비 합격전략 설명회에 시작하겠습니다. 통사의미화용에 관한 설명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의 유형을 보면 4점짜리 서술형 2문제, 그리고 2점짜리 기입형 1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통사론, 의미론, 문법, 화용론 이 분야에서 이제 통합되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통사론만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유형을 보면 2016년에는 신텍스 시멘틱스, 2017년에 상당히 그래도 점수 배점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는 신텍스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문법 또 신텍스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2018년도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는데 신텍스, 시멘틱스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에도 이제 2019년, 18년 열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된 때였는데 역시 신텍스와 그래마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2020년도에 프래그메딕스 문제가 영어 교육론과 통합하여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신텍스에서 2021년도부터는 이제 2020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항상 통사 의미, 화용 분야는 10점을 차지하고 있고 통사론이든 의미론이든 화용론이든 어쨌든 4점짜리 2개 그리고 기입형 2점짜리 1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보면 이제 그래마와 신텍스에서 세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고 2022년에도 보면 시멘틱스는 거의 안 나오고 신텍스에서 문제 출제가 되고 2023년에도 신텍스나 그래마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다가 올해, 올해는 신텍스, 시멘틱스, 프라그메딕스에서 다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 B형의 5번 문제는 의미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법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마와 시멘틱스 양쪽에 걸쳐서 문법 책에도 나오고 의미론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출제 의도는 무엇이냐 당연히 영어 교사를 뽑는 시험이니까 영어 교사에게 필요한 전공이론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중심 개념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비슷한 내용을 조금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답안을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 1, 2월 기본 이론에서 살펴볼 것은 통사 의미 화용론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개념과 용어를 확실히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4월 심화 이론에서 다루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지는 강의이고 본래 통사 문제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문법과 통사론의 기본 서적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입형은 영어를 쓰면 된 단답형으로 쓰면 되지만 서술형의 경우에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야 돼서 기출 영어 지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영어로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질문이 몇 개인가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3, 4월 심화 이론에서는 1, 2월에 학습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심화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심화 단계의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통사론 문제만 나온 게 없이 아니라 의미론이나 화용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통사론만이 아니라 의미론과 화용론 분야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주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5, 6월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그 기출문제와 유사한 응용문제 이런 것들을 품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이론을 좀 더 보충하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영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 엉뚱한 걸 쓰면 안 되니까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의도에 맞는 올바른 답을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7, 8월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 시간에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와 여러 형태의 응용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도 1, 2, 3, 4, 5, 6, 7, 8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냥 열심히 강의만 따라왔어도 모든 문제를 아무런 부담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 10월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개정된 그런 출제 경향의 문장 형식 여기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를 8회 실시하고 설명하며 서술형 문제의 경우 첨삭 채점을 제공합니다. 출제 경향과 유사한 그런 내용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전 모의고사가 많이 임용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최종 찍기 강의 11월 최종 찍기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뤄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번 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시간에 늘 다루고 강조하던 내용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이런 것들이 임용시험에서도 거의 똑같이 출제됨으로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떨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보던 이런 익숙한 문제들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분석을 보면 이제 4점짜리 서술력 문제가 2개 2점짜리 기입형 문제가 1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이 4점짜리든 2점짜리든 이것이 통사론에서만 다 나올 수도 있고 통사 의미 화용 각각의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통사 의미 화용 분야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라서 이것 각각의 그 중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둬야 하고 또 이 주요 분야의 이론이 통합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통사론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올해에는 통사론만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 영어 교육론과 결합된 화용론 일로 큐셔너리 액트 하는 거요. 그리고 의미론과 문법에서 강조했던 부정의 범위에 관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통사론에만 중점을 두면 혹시나 의미론이나 화용론에서 나왔을 때 대답을 못할 수 있어서 의미론과 통사론도 확실히 공부를 해둬야 되고 원래 의미론과 통사론과 화용론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분야라서 의미론은 통사론에 융합되고 화용론은 영어 교육론과 이제 화용론과 의미론의 차이는 그냥 문장이 뜻이냐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뜻이냐 이런 게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거든요. 따라서 화용론은 실제 쓰임이라서 영어 교육과 아주 붙여서 융합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번에도 그랬죠. 따라서 의미론과 화용론의 주요 개념도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은 통사론 문법이라는 게 본래 문장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통사론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사론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번에는 부정, 나세, 스코프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원래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원서 특강에서 강조했고요. 왜냐하면 거기 조동사 부정과 본동사 부정이 나오는데 말만 다른 것이지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서 특강에서 강조하였고 또 의미론을 할 때 부정의 범위 또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다루었죠.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여기에 나와 모든 문제를 임용시험에 나온 통사 의미화용 관련 세 문제를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습 전략은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 통사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통사론을 알아줘야 되는데 GB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 거기에 플러스 미니멀리스트 이론 GB 이론이 이제 80년대에 적립이 되었다 하면은 미니멀리스트 이론은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미니멀리스트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경동사구, 라이트 버그 프레이즈 또 미니멀링크 컨디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GB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X바 이론 X바 이론 안에 컴플리먼트와 애정트의 구분 아주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또 Substitution Constituent는 Substitution으로도 뭐 증명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Substitution 문제와 Constituent에 관한 문제 각 수로들이 취하는 문형의 차이 세타로과 케이스 부여의 문제 그 다음에 결속이론 이동과 또 구조적 중의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케이스 부여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은 그 통사론의 기본에 대한 어떤 책을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 바사아츠의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레드포드의 Transformational Grammar 그리고 English Sentence Structure Transformational Grammar는 1988년 책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책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책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 English Sentence Structure는 2009년에 나온 것인데 여기 앤드류 레드포드의 책 두 권 그리고 앤드류 카니의 A Generative Introduction이라는 Syntax 책 이것을 공부하기를 추천하며 이 책들에 대한 이 책들의 원서 특강은 제가 이걸 다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학습 전략 의미론과 허용론은 정말 안 나오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통사론이나 영어 교육론과 융합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두어야 되죠. 그래서 올해 의미론에서 출제된 분야는 조동사와 부정어의 스코프에 관련된 문제죠. 의미론은 통사론과 관련되어 있고 화용론은 의미론과 관련되어 있고 화용론은 또 영어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들이 융합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출제된 문제는 Elocutionary Act에 관한 문제였죠. 문법의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지만 의미론과 관련된 문제에 출제되었지만 2017년에는 정관사용법 2018년에는 조동사와 위례용법 2019년에는 한정적 형용사에 관한 문제 2020년에는 분사 형태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량, 진행형이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 2021년에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갈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문법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출제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통사로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법도 꼭 한두 개씩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법책을 공부를 해야 된다면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The teacher's grammar 그리고 The grammar book 이 내용을 익혀두는 것이 좋고 이것들도 모두 원서 특강 자료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디렉션을 잘 읽어야 돼요. 뭐를 하라는 것인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디렉션에 따라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빠른 시간 내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영어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간 강의 계획을 보면 기본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차에 맞춰서 이론과 그에 따른 문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심화 이론에서도 이론과 그에 따른 문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학습하고요. 5, 6월 기출문제풀이에서는 먼저 문법 부분을 따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7, 8월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심화 이론을 학습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찍기 강의는 조금씩 내용은 바뀔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뽑아서 강의를 합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 보다시피 여러분이 주차에서 이걸 모두 안 듣고 1, 2, 3, 4, 5, 6, 7, 8 중에 한 번만 수업을 들었어도 다 풀 수가 있는 문제고요. 이번에 1번 문제가 화용문 문제인데 이것도 이렇게 1, 2월 듣든 5, 6월 듣든 7, 8월 듣든 여기서 항상 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의미론과 문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심지어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나온 문제도 있고 7, 8월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에서는 그때 문제에 이것을 패라프레이즈 하시오라고 얘기해서 Must and Need에 대한 것이 이번 시험이잖아요. 아주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만 따라와 준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 임용시험에서 익숙하게 다른 문제들로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2025년 대비 통상이미화용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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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